안녕하세요. 황태입니다. 제 삶을 바꾼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연구소에서 근무하다 생산으로 발령받은 사건입니다. 저는 1989년도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대기업 연구소로 취직합니다. 그런데 1년쯤 근무를 했는데 제게 도장공장으로 가라는 그런 인사명령이 떨어집니다. 완전 청천벽력이죠. 아니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웬 생산공장이야. 내가 뭘 안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장공장 분량률이 너무 높아 생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화공관련 박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걸로 경영진이 판단했던 겁니다. 참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인사명령입니다. 할 수 없이 발령은 받아 나갔죠. 현장 직원만 400명이더라고요. 대부분 저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 사람들이죠. 제가 이들을 지휘해 공장을 살려야 하는 겁니다. 당시 저는 정말 하늘을 원망했어요. 아 참 재수도 억수롭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생도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 인생 최고의 경험입니다. 공장생활에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거기서 문제를 해결한 덕분에 젊은 나이에 임원이 될 수 있었죠. 또 리더십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또 리더십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관련 공부를 한 덕분에 지금 리더십으로 먹고 삽니다. 리더십 강의를 하고 책도 쓸 수 있는 계기가 바로 도장공장으로의 발령입니다. 제 친구 중 하나는 미국에서 CAD CAM 분야를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울면 겨자 먹기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과목을 두 학기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목이 필수 과목이니까 그래야지만 박사 자격 시험을 패스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수업을 들었죠. 담당 교수는 앞으로는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신념과 함께 당시로서는 아주 황당한 이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별다른 의욕 없이 학점을 따기 위해 수강을 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관련 회사의 CEO까지 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죠. 그런 자신의 행로가 스티브 주압스의 연설문 내용과 일치한다면서 연설 얘기를 해줍니다. 대강 이런 내용입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점들이 있다. 일이 일어난 당시에는 그 점을,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그 점들이 선으로 연결되는 것을 느낀다. 스티브 주압스의 연설입니다. 점들이 연결된다는 거죠. 주압스는 대학기절 서치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또 윈도우를 만듭니다. 그리고 맥 컴퓨터를 만듭니다. 다들 별개의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들이 연결되어 아이폰을 만들게 되는 거죠. 당시에는 몰랐지만 세월이 지나면의 분이 다들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신이 하는 일에 불만을 품고 있어요. 전공과 다르다. 적성에 맞지 않는다. 낯설고 힘이 든다. 의미가 없어 보인다. 비전이 없다. 등등.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세상의 희망부서에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요. 100명 중 한 명쯤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불행할까요? 억지로 이래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당시에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들 사건은 하나하나 동떨어진 점처럼 보여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이 일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들이 연결됩니다. 그 일이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른 나이에 저는 임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입사원 교육의 단골 강사였습니다. 저는 그게 불만이었어요.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명확하게 그 일이 내게 왜 유용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지금의 시점에서 과거를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The hindsight is always 20-20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백미러로 보면, 지금 시점에서 과거를 보면 모든 것이 2.0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명확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유 불문하고 이러한 점들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손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점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럼 선도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감사합니다.